언니! 이건 네 잘못 아니야. 사고야. 난 아무 짓도 안 했어. 난 잘못 없어. 이건 내 탓 아니야. 난 아무 잘못 없어. 정료비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약해지면 안 돼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어떻게. 죽었으면. 죽었으면. 그럼. 그럼 이제. 내가 진짜 정료비가 되는 거야? 이 세상의 정료비는. 다 나뿐인 거야? 진춘 Sinne. 네 그러지. 음신 차려. 네, 여기 일자나 닭갈비입니다. 어, 회수방. 뭐? 루나가? 어, 그래. 어느 병원이야? 언니,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야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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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잘못 아니야 이건 사고야 사고야 언니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어딘가로 감축같이 사라졌으면 했어요 당연하죠 제 입장에선 그러면 난 영원히 이 비밀을 묻고 로나가 아닌 루비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테니까 이 세상에 정루비는 하나밖에 없었을 테니까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언니는 사라졌어야 했어요 사라졌어야 했어요